오늘 우리 스타일 절대 안 돼. 나 이거 일부러 시키는 거야? 아니 왜 이렇게 와. 아니 왜냐면은. 나 일부러 일부러 시켰어. 여러분께서 이걸 시키신다고요? 이것도 외국사도. 사람들이랑 외국사도. 그러니까 외국사도. 저희가 저녁에 먹는 음식은 바로 대만식 연회 요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이 공손하셨죠? 연회라니까. 알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보시죠. 네. 큰 행사가 있을 때. 이제 뷔페를 불러요. 길 한 군데를 딱 막아가지고. 이제 텐트 같은 거 쳐주고 있잖아. 이제 거기에서 음식도 먹고 하는데. 이 집이 이제 타이난에서. 그런. 공급 음식으로. 이제 유명한. 세 곳 중에 한 곳이랍니다. 메뉴를 보시면은. 예전에 행사했을 때 그런 메뉴를. 그대로 판매한다고 합니다. 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. 혼례식 할 때는 무조건 나오는. 우리나라 왜 잡채 불고기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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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의 특징은 뭐냐. 타이난에서만 먹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. 요리를 한다고 하네요. 파, 장량, 스, 스, 칸, 소금. 아아워. 차가 zeroSal이네요. 로 큰술이야 morris Ende현. 맛잘거리는 생기면 됩니다. 선생님이 집사 María, 다이어트하고요. 그러면 그냥 먹으면 간식을 넣으면 돼요 이건 양수 그건 이렇게 하얀게 이거 먹으면 좁아주지 않아? 오 이거 괜찮다 편집 나니까? 이거 저거 샤드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는 어디다 찍어 먹으란 얘기야? 이거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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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응 초조림 초조림 이제 저거 이 알을 찍어 먹으랬지 겨자 오 이거 먹으면 되게 개운해 응 이 것이요 응 아 백겐찌 같은 느낌 일반 치즈의 향총뿌리랑의 의향 이거 소세지인데 오즈브를 넣고 만든 소세지 같아 이게 와인맛 난다 맞지? 음 얘는 뭐야? 닭 닭은 겨자 소세지 이게 찬데 따뜻하지 않네 통제의 향이 되게 많아 음 이거 맛있는데? 어묵 같아 어묵 이거 오리 같아 이거 닭 닭 닭이야? 오리 아니야? 근데 되게 차다 그냥 통제해가지고 그런 거 같아 맛있을 거 안 먹어 맛있어 안 찍어도 맛있어 얘는 이제 차가운 음식들이야 음 그래서 메인 요리 나오고 나서 또 먹으면 됐네 아 이거 혀요? 응 아 이거 혀요? 아 이거 끈 옆에 홍초 아아 근데 다 장면 씬이에요 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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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한.. 그거보다 다 레인 레인이라는 거 아 네 집에서 유래된다 응 이쪽 조금만 넣을게요 아 홍초네 홍초죠? 그래서 너한테 좋아예요 고기는 되게 신기합니다 더 괜찮아요? 네~! 더 괜찮아 그렇더라고요 과장의 kon Infinix 음 그렇지? 고기는 야들야들 habit pratic 고기는 네 맞아요 아까 처음에는 뭔가 팍팍 튀는 게 완전 깨스러졌다. 그치. 이 속이 약간 좀 더 자라맨이 진짜. 이거 식품을 쳐봤어. 이거 국회가 아주 되게 많다. 밥 있대, 밥 있어. 아... 전복 전복해. 당통이 있네. 양파저림 있지? 초저림도 줄 수 없나 보다. 아, 네. 아, 네. 두 개 없대. 아, 네. 오, 짜는 거 같아. 우리는 좀 부드럽잖아, 근데 여기는 되게 딱딱하게. 우리는 이제 곱게를 먹으려고 요리하잖아요. 아, 저는 곱게를 먹으려고 요리하잖아요. 아, 여기는 곱수용으로. 그렇죠, 향은, 밥의 향은, 냄새가 안 나요. 우리는 곱게를 먹기 위해서 그럼 삶는데. 그치, 그치, 그치. 한 번 할메야. 아, 한국에서 한 거 같아. 한국 사람이야. 돼지 배. 돼지 배 부위를 만든 거고. 야채같이, 야채같이. 흰 버섯이잖아, 이거는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냥 바로 먹으면 안 된대. 응. 소금을 저인 다음에 짜서 먹었어. 그냥 국물, 무스, 베이스로 맡은 거. 아, 같이 먹으라는 얘기지? 응, 같이. 탕은 좋죠. 한국 닭 맡으면은. 우수하다, 그래나? 아. 진, 진한 느낌이 나는데. 한국, 한국 거는 이제 부서해졌네. 근데 여기는. 무슨. 당신요? 언니. 여기 왜 전체적으로 닦자. 그렇죠. 아. 오늘 우리 사회 절대 안 해. 나 일부러 시키는 거야? 어? 아니, 웃겨. 아니, 왜냐면은. 아니야, 일부러 일부러 시켰어. 여러분께서, 이걸 시키시네. 왜 이렇게. 사람들이 왜 이렇게. 사람들이 왜 이렇게. 그러니까, 내가 이렇게. 아니야, 아니야. 야, 장사. 아이고, 이거 장어, 이거 장어야. 자, 왜 돈으로 하나만 해. 야, 많이 먹어. 있지 또, 아침 치즈아. 아니, 아니야. 근데. 고기도 저거, 고기는. 고기는 괜찮아? 고기는 괜찮아. 또 닮아가는 거 아니야? 고기는 맛있는 부위야. 고기는 맛있는 부위야. 고기는 맛있는 부위야. 돼지에 배분이 되잖아. 진짜 맛있어, 맛있는 부위야. 돼지 저거 무지고 할 수 같아. 맛있어? 맛있어. 토야가 맛있으면 엄마도 맛있어. 아니, 근데 맛있어. 그 뭔가. 대창 먹는, 아, 에. 대창 먹는 거. 대창 먹는 거. 대창 먹는 거. 엄마 스타일 아니야? 대창, 곱창 이런 거. 막창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. 그럼 엄마 스타일 아니야. 그래. 그래 내가 보습을 좋아해. 이 보습이 있잖아. 너무 작. 사랑해. 맛만 보고 좀 나와. 꼬독꼬독한 걸 좋아하지, 이렇게. 턱걸이는 건가. 아, 좀 더 쪼개됐으면 엄마는 좋아하지. 너무 많이 해. 오, 맛있어? 맛있어? 이거 맛있어? 여기의 면이랑 차가워져서 먹는 것 같아 이거 맛있어? 물 맛이 너무 좋아 이거習慣嗎? 아, 이거 이거 제일 맛있어 이거? 이거 제일 맛있어? 이거 맛있어? 어? 이거, 이거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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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너희도 싫어? 아니, 너희도 싫어? 내가 잘 안 좋아 아니, 너희도 싫어? 나은 거 같아 아니, 나은 거 같아 나는 거 같아 그.. 우리는, 너희도 싫어? 아니, 너희도 싫어? 아니, 너희도 싫어? 아니, 너희도 싫어? 응 아니, 너희도 싫어? 아, 그래서 저게 있네 오, 숯숯향 그냥 먹었을 수 있는 거 진짜 맛있었어 응, 맛있었는데 그 향은 별로야 별로네 그래서 내가 돼지를 당하는 돼지, 돼지, 돼지 근데 근데 지옥 맛인가 봐. 타이베는 진짜 싱거 같거든. 타이베는 싱겁게 먹고 남북적으로 달고 짜고 이렇게. 단짜야. 자극적으로. 맞아요. 전라도가 왜 젓가락을 많이 쓰듯이 그런 것 같아. 땀을 많이 흘리네. 더 이제 쎄 음식이. 오케이, 갑시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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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문이 올 수고하셨습니다. 언니 뭐야 Himself 나올leneủ 수고하셨습니다. 반전ess이 잘 될 she's multipl fulfilling 면 속 마음 그